아 안녕하세요. 아 이거 차가 제가 기억날 것 같아. 그때 신차 뽑아가지고 제가 넘버 달아 드리지 않았나요? 아니요. 차 한번 제가 중간에 바뀌었어요. 아 중간에 바꿨어요? 네. 중고차에다 번호만 샀어요. 사장님한테 옛날에. 아 그럼 신차로 옮겨갔네요? 네. 옮겨갔다가 이제 일을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서. 그래도 한 2년 타셨는데 많이 타셨네요. 장거리만 뛰어서 차 상태가 워낙 좋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사진 보니까. 차값이 좀 아까 아쉬운데 사장님이 한 번에 다 몰아서 처리해 주시면 그게 한 가지 것 같아서. 넘버하고 차하고 해서 그게 저기 수월하고. 근데 제가 서류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준비됩니다. 제가 어딜 좀 가기 때문에. 아 다녀오세요? 네. 그때 내일 준비될 것 같아요 하면 방문 약속 잡고 그렇게 저희가 방문 드릴게요. 수원이시죠? 아 여기 동탄이에요. 동탄이요? 네. 네. 알겠습니다.